안녕하세요 형님들 반갑습니다 김하입니다 최근에 올라간 브이로그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제가 이번에 가방을 몇 개 구매한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봄이 되잖아요 봄이 되면서 어떤 가방들을 구매를 했는지 함께 같이 보도록 할게요 와우 자 요것은 일본 잡지 부록이에요 제가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일본 잡지 부록이 되게 해저거든요 특히 일본 잡지 부록은 뷰티나 코스메쪼 그리고 가방으로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파니가 일본 여행 갔을 때 서점에 들렸다가 제가 원래 갖고 싶던 게 있었는데 한국에서도 수입해서 팔긴 해요 근데 배송비랑 이것저것 해서 가격이 좀 있어가지고 파니한테 부탁했다가 이제 우리 하파즈미 모임 때 받은 가방이에요 모노맥스라는 브랜드 색자예요 보통 이렇게 가방 일본이 가방이 되게 비싸거든요 그래서 이제 브랜드에서 가방을 팔 때 잡지 부록을 내면서 홍보 책자까지 같이 넣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해요 890엔의 소비세 포함해서 이제 9600원 정도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가방들 우리는 뭐 이런 가방들을 만들고 있다 이런 가방도 있고 가방 시즌 뭐 이런 소개가 이제 책자에 들어 있는 일본에서 현재 유행하고 있는 가방의 트렌드를 알 수 있는 이런 책자예요 근데 브로그로 받은 가방은 고급 가방은 아니에요 사실 뭔가 질이 좋다기 보다는 뭔가 패션 아이템으로 쓸 정도의 디자인인 거지 일본 제가 이제 백화점이나 쇼핑몰 많이 가봤잖아요 일본은 옷보다 이런 아이템들 있죠 모자, 가방 이런 것들이 더 비싸요 가격이 좀 높은 가격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젊은 친구들은 일본 잡지로 해가지고 가방을 뭐 마련하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허억 어머 귀여워 어 힙색 가방이에요 근데 약간 생각보다 그림에서 봤을 때 보다는 그쵸 좀 미니미한 사이즈 그림으로 봤을 때는 좀 더 클 줄 알았는데 미니미한 사이즈 왜냐면 제가 이걸 산 이유가 있어요 셀카봉 이런 것들을 갖고 다녀요 아무래도 야외에서 라이브 방송하고 촬영하다 보니까 좀 긴 것들을 갖고 다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미니 사이즈 백에는 긴 것들은 좀 버겁더라고요 음 그래서 길이가 있잖아 얘네들이 가방이 옆으로 길잖아 그래서 이런 거에 쏙 들어가고 약간 긴 것들 이렇게 쏙 들어가게 어 멜려고 힙색을 샀고요 내가 가방을 찾아봤는데 힙색이 하나도 없더라고 힙색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얘를 구매했어요 생각보다 작다 사실 제가 요거 왜 느낌적인 느낌 있잖아 작을 것 같았어 어 작을 것 같아서 브이로그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필라에서 필라에서 힙색을 구매했습니다 이게 이번 시즌에 나온 힙색인데 대중일 너무 이쁘다 아니 이게 길이는 비슷한데 봐봐 크기 차이 봐 어 필라가 훨씬 높고 넓어 근데 요번에 필라가 정말 우리가 항상 기억하는 필라는 필라 필라 우리가 항상 기억하던 필라는 뭔가 흰색 바탕에 남색이랑 빨간색으로 애플을 그려놓은 그런 약간 좀 옛날 디자인 같잖아 근데 요즘 필라가 정말 컬러 매칭을 너무 잘해요 너무 이쁘게 잘 돼있고 최근에 나온 디자인 가방 보시면은 여러분도 진짜 이쁘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중에서 필라 어 뭔가 사이즈 자체가 틀리지 그치 여기 도톰한 부분이 얘는 이렇게 앓잖아 그리고 나는 이 로고가 약간 오렌지 그 뭐지 무지개 컬러처럼 한 것도 이뻤는데 요게 너무 이뻤어 어 여기 달린 버튼이 너무 컬러가 이뻐가지고 안에는 요렇게 메쉬 소재로 해서 따로 이렇게 자크가 있어요 어 그래서 뭐 화장용품이나 그쵸 뭐 틴트 같은 거 안에서 굴러다니는 것들 요 안에도 넣으면 될 것 같고 요정도의 보폭이 있어요 안에 보폭이 있어서 의외로 물건이 좀 들어갈 것 같고 핑크야 핑크 연핑크 베이비 핑크 어 앞 주머니도 이렇게 약간 필통같이 도톰한 이런식으로 메고 다닐 것 같은데 느낌적인 느낌 옆에 이렇게 줄을 끼워넣는 센스 있는 또 뭔가 벨트 비슷한 것까지 가볍게 만남할 때는 요렇게 들고 다닐 것 같고 응 뭔가 좀 그날 촬영을 해야 될 것 같다 뭔가 좀 챙겨가야 될 것 같다 하면 요거를 그래서 힙색을 두 개나 힙색이 두 개나 생겼네요 바로 아디다스 백팩이에요 너무 예쁘지 너무 예뻐 어떡해 사실은 예전에 그 잡지 사고 받은 요 무민 백팩이 있어요 근데 얘를 들고 그때 미미랑 태국 여행 가려고 여기에다가 이제 노트북을 넣어서 갔다 근데 얘가 나는 솔직히 가방이 너무 가볍고 이뻐가지고 좋을 줄 알았는데 등쪽에 메모리폼 같은 게 없어서 너무 아프더라고 진짜 등에 노트북이 닿으니까 조심조심하게 되고 어 가방 자체는 너무 이쁘고 가벼운데 뭔가 보완이 좀 안 되더라고 그래서 이걸 여행할 때 쓰면은 하루 종일 무겁고 등 걱정되고 막 이럴 거 같은 거야 어디 등 기대서 앉지도 못하고 사실 이거 여행 갈려고 여행 갈 때 이제 백팩 짐 같은 거 들기 힘드니까 물건 구매하면 넣으려고 산 거거든요 노트북이 등에 직방으로 느껴지니까 노트북이 막 깨질 거 같고 그래가지고 그때 미미가 여행 가기 전에 자기도 백팩 산다고 막 여기저기 구경하고 있다가 아디나스 매장을 들어갔어요 자 여러분 지금부터 꿀팁 대방출입니다 아디나스 매장을 들어갔는데 얘를 보게 된 거야 얘가 매장 가격이 12만 8천 원이었어요 제가 얘를 너무 이뻐가지고 검색하다가 위메프에서 쿠폰 사용해서 5만 4천 원에 구매했어요 와우 13만 원짜리를 5만 4천 원에 실화냐 아디다스 정품 백백을 너무 좋아요 진짜 어 약간 귀여우면서 트렌디한 디자인이고 요 뒤에 여러분 짐이 많으면 고정할 수도 있고요 진짜 너무 가볍고 가방 진짜 너무 가볍고 여기에 어 메모리폼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 팔뚝 안에도 메모리폼이 되어 있어서 짐이 무거워도 가지고 다닐 때 팔이나 등이 아프지 않을 것 같고 이게 사실은 기본 사이즈 가방보다 엄청 큰 가방이에요 되게 큰 가방이거든요 옆에 이렇게 수납공간도 좀 있고 여기 위에도 따로 수납공간이 있고 이 안이 공간이 진짜 넓어 이게 뚜껑이 열었죠 이 안에 공간 봐 하하하하하 뒤집어지지 않아? 이건 무슨 미니 트렁크야 하하하하 이거는 쇼핑 뒤집어지게 해도 배낭여행 가도 돼 진짜로 고급 라인으로 나온 가방이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또 따로 메모리폼이 되어 있어서 노트북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 이게 너무 좋더라고 앞 주머니까지 여기에 또 이렇게 주머니 포켓까지 섹션이 또 나눠져 있어요 너무 잘 샀죠? 밴드를 늘리면 가방이 좀 늘어난대요 양쪽으로 이렇게 밴드를 늘리면 가방 용량이 옆으로도 살짝 퍼진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잘 샀어요 진짜 책을 또 구매한 가방 여러분들과 같이 하울 영상으로 또 봤는데요 이제 뭔가 봄이 다가오잖아요 저는 약간 계절이 바뀌고 뭔가 환절기 때 이렇게 가방이나 패션 아이템 같은 거 구매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이제 봄이 다가오는데 이렇게 조그만 소품을 또 변경하면서 그쵸 새로운 또 봄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, 댓글까지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놀라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정말 놀라지 마세요